본 주제에 대한 지동토론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첫 번째 지동토론은 학술원 자연사업원과의 신이섭 회원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신이섭 회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이오 최선진국이다라는 걸 생각하니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디파인 할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현재 미국이 바이오 최선진국이다라는 말에는 아무 이유가 없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른 나라하고 어떻게 다르냐 연구를 하는데 따라가는 연구들도 많이 있으나 새로운 연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이루어지면서 그 결과가 산업으로도 연결이 되죠 현재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바이오 연구가 유럽이건 중국이건 일본이건 우리 대한민국이건 많은 연구 부분이 미국과 연결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공부를 했거나 미국과 공동연구를 하거나 미국의 영향권 아래서 발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기초연구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있었으니까 최근에 중국을 보면 좀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90년대 말쯤 그때 비교해 볼 때 그 당시에는 논문 숫자가 엄청 많이 증가했으나 질적으로는 좀 모자랐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25년 지나서는 우리나라를 완전히 앞섰습니다 질적으로 양적으로 앞섰어요 그동안에 중국이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해왔던 결과죠 돈을 엄청 많이 투자하고 외국의 학자들을 중국 출신의 학자를 포함해서 많이 유치하고 그리고 연구를 유연하게 하고 그런 거죠 최근에는 어떤 논문이 나오는가 하면 뉴럿사이언스에 제가 하는 분야 아주 탑저널에 이런 논문이 나왔어요 상관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뭔가 하면 생주의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생주의를 메이팅을 하는데 한 번씩 교접을 한 다음에는 안 하더라 이거예요 얘가 왜 안 하나 얼마나 있어야 또 하나 그럼 뇌가 이걸 컨트롤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낸 거예요 그리고 그걸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뇌의 어느 부분에 거기가 메이팅을 한다면 거기에 신경들이 활동이 변해요 예를 들면 증가한다든가 그런데 그 실험을 한 거예요 그 부분에 뇌의 신경들의 기능을 억제하면 얘가 금방 다시 또 암눔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쩌면 황당한 생각 그런 행동이 뇌에서 컨트롤을 받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는 문화가 중국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가장 중국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연구를 한다고 하면 상상할 수도 없죠 우리나라 현상은 그럼 사실은 어떤가 오늘 발표해서 보셨듯이 바이오 연구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엄청 발달한 게 사실입니다 관목 상대가 된 거예요 세계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만족하지가 않는 거죠 그럼 이게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상상력도 부족하고 창의력도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국민들이 맨날 비난하고 특히 정부에 있는 분들이 비난하는 게 있습니다 전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분야가 세계를 리드하는 분야가 꽤 있습니다 예술 분야, 음악, 미술, 스포츠 분야 세계를 리드하는 리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천난 산업도 있어요 조선, 철강 완전히 세계를 리드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미용사,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 그 사장님이 며칠 쉬는데요 왜냐하면 외국에 미용기술 경연대회에 가서 심사를 하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세계를 리더예요 그분도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비교를 해봤어요 이렇게 세계를 리딩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과학에서는 그게 관목 상대할 정도는 되는데 완전히 뛰어넘는 건 없는가 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도 나온 얘기지만 우리나라 제일 후진 게 교육과 정치라고 하죠 교육과 정치에는 완전히 프로텍트되어 있습니다 외국 국제 경쟁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보호를 받으면서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끊임없이 간섭을 합니다 정치는 뺍시다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모르겠으니까 적어도 그러나 국제 경쟁이 없다는 건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분야들은 누가 BTS를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서 된 게 아니거든요 미용사 협회에 돈 줘서 된 게 아니거든요 국제 경쟁력, 시장에서 바닥을 주고서 서로 싸우면서 경쟁하면서 발전한 거죠 그러면 자연과학에서 사실은 이 정도로 우리가 했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구야말로 특히 기초연구야말로 완전히 정부의 세밀한 계획 소위 말하는 플랜 모든 돈은 정부에서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도 이 정도로 했다는 게 저는 놀랍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사이언스는 근본적으로 국제 무대에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욱 존경할 만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의 문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인문사회학 쪽에서 오신 분이 여기 있어요? 아마 한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회가 이렇습니다 자연과학자들은 저기들끼리만 북치고 장불치고 해요 나머지 사회에서는 관심도 없어요 저는 이게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서 과학자들이 국제 경영을 해가지고 그래도 국제에서 관목할 만한 연구를 내는 거 저는 사실은 생각하면 놀라운 거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문사회분야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 그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아까 1부에서 박성현 교수님이 잘 발표해 주셨는데 저는 감동적인데 마지막 그림에 4단계 2023년, 30년, 35년, 40년 플랜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 전 단계에 필요한 조건이 뭐가 있어요? 과학기술 중심 국정운영입니다 이것만 되면 이거 틀림없이 2040년에 우리는 세계 최고가 될 겁니다 저는 그러기를 바랄 뿐이고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이 조건이 갖춰질 확률이 몇 퍼센트일까를 생각하면 저는 마음이 답답한 거죠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